기가 막힌 세입으로 환희다가 보여주면서 마지막 치킨을 가져가게되면서 3연속 치킨을 가져갑니다! 아우, 물오름 물오름 아, 좀 움츠러들게 되죠? 네 별명도 참 든든하네요 네, 든든해요 아우, 그리고 청각선수의 전화 초능도 상당히 좋아 아우, 그리고 루키! 어떤 분께서 백마타왕자라고 표현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이 라이딩샷으로부터 시작되었었죠 김고기 선수가 활약하긴 했지만 담원의 모든 변경들을 무너뜨리는 데는 무리가 있었고요 키리도 돌면서 결국에 발키리가 마무리 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VR로와 오제네투스의 대결이었는데 여기서 인디보가 먼저 잘리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젠지가 참전합니다 그렇습니다 피오 선수의 과감한 결단과 동선을 계속 칭찬해 드리고 있는 입장이었고요 여기에서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젠지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여기를 무너뜨리지 못했으면 젠지가 가고자 하는 곳은 이 언덕에서 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케일 선수가 마지막에 기가 막힌 샷을 보여주면서 세 명 유지가 됐었던 오제네투스 그리필의 그런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식생이고 뭐고 그냥 그리고 다먼트와 엘리먼트 미스틱 아, 이거를 수비하는 모습은 있었는데 저는 래쉬 선수의 포지션이 나쁘다고 보진 않거든요 2, 3초 안에 확실하게 끝내버리는 계멸시켜버렸죠? 그리고 다나와의 이러한 움직임도 정말 좋았습니다 1,000명만 더 붙을 수 있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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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머리 여기서 지금 아, 근데 저기 좀 슬픈 장면이 담겨있는 장소예요 마지막 언더도 저렇게 끝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와, 환희가 더 멀리서 아플리크 플스를 끝내주고 그렇죠 투하트도 여기서 끝내주고 그리고 이것도 아수라도 끝내주고 그리고 언더도 여기서 본인의 운명을 알았고 마무리가 되는 장면이죠 아, 그리고 그리핀이 3연속 치킨